요즘에 날씨가 따뜻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.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이 되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상 좀 나아지시라고 감기약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문득 잠을 깨보니 몸이 아파 아무래도 감긴 것 같아 머릿속은 멍하고 기운은 없고 울적해 있던 약속은 취소해버렸어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괜찮은 거냐 네 목소리만 종일 듣고파 네가 옆에서 챙겨준다면 금방 나을 것 같아 따뜻한 머금잔을 건네주면 한결 나을 것 같아 네가 옆에서 챙겨준다면 금방 나을 것 같아 네가 옆에서 챙겨준다면 금방 나을 것 같아 한결 나을 것 같아 네가 찾아와서 건네준 마음 머긋잔에 따뜻한 감기야 어느새 한결 목도 기분도 좋아졌어 나아졌어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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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